안녕하세요 성은이예요 오늘은 뭘 소개시켜줄거에요? 엄청나게 큰 말랑이예요 근데 간직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크기를 그래요? 오! 짜잔! 빠밤 이건 뭐에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젤라틴으로 만든거라서 먹을 수 있어요 맛은 그렇게 없죠? 사람보단 더 맛있긴 맛있어요 예전에는 포카리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식용 색소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은이가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그쵸? 네 띵띵띵띵띵띵 으아아아아악 추천! 오늘 성은이가 할거는 부시기를 한대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은걸 아까워 부실거에요? bits 주세요 중탄AH 재미있는거 일단 삼각깻과acking 이틀로 부실거에요 아, 이틀에 넘어본다고요? 두척 오! fhart 일부러? 오! 삼각깻과 삼각깻과 우리 차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요 오셔셔 동물해졌어 완전 말랑이가 되어있죠? 웃음 오 안되 안돼 우와 말랑이가 되요 말랑이 냄새 엄청 좋아 네 저게 냄새를 맡으셨는데 되게 좋아요 고냑젤리 만들어서 고냑젤리 가루 아 고냑젤리야 슬라이드가 돼요? 다음은 딱딱해질까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렇게 뭐하는걸 자 우리가 목표는 다 부수는거에요 자 그러면 서니가 어릴 때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채 써는 거 알죠? 짜잔 플라스틱 칼이에요 밥 썰어 올래요? 네 자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요리를 해야 될까요? 지렁이구이요 기러야 되잖아 스테이프 만들어야 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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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매끈하게 짜렸어요 아이에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 어때요? 쩌게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 잠깐만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이 더 쩌궁 아 다 합쳐서 쑥쑥쑥쑥 어디서 보니까 있어서 막 섞으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스테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는 진짜 칼라 떨려볼게요 오! 오! 이 새우 느낌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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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같은거 있잖아요 젠리같은거 먹는거 있잖아 냄새도 약간 푸딩같고 그쵸? 와 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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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무슨 요리라는거 같아 자 빨리 이거 써볼게 간다 써볼께요 간다 안쓸리네요 안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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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 샐러드입니다 드세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고 했지 슬라이브도 더 재밌는거 같아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만드냐구요? 자 이걸로 만들어요 이걸로 군악젤리가루를 넣어서 여기 넣으면 돼요 색소 좀 넣고 식용색소 넣어야 돼요 현아 우리 계속 뽑게자 알겠지 네 안녕 스테이크 ㅎㅎ 어디서 먹을 수 있는거에요 저 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